어? 이거는 내가 해냈다. 어떤 꿈이었지? 동자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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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초대! 세븐틴!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! 저희가 이번 7주년 기념 컨셉이 모멘! 네 모멘트인 만큼 캐럿분들과 함께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 오늘 각자의 모멘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. 나 이럴 때 제일 멋져. 당신의 힐링모멘트는? 아 힐링모멘트! 현수도 멋지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무대에서 밑에 캐럿분들 우리 봐주면서 세븐틴 멋있다 아주 멋있다 이럴 때는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.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만약에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표현들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무대에서 저는 이런 눈빛을 보여주고 싶었어요. 사랑의 눈빛! 근데 그게 생각처럼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됐을 때 이건 내가 해냈다. 호시 형은 늘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언제 그러세요? 늘 해요. 좋습니다. 몹시 기다려지는 순간 모멘트는? 저는 아무래도 투어가 가장... 저도 그래요. 근데... 이제 캐럿분들이 다 이렇게 저희 공연장을 꽉 채워줄 수 있는 그 날이 가장 기다려지죠. 네. 다 같은 생각도 있어요. 네스트 질문은? 7년 전 과거의 모멘트 VS 7년 후 미래의 모멘트 그러면 과거다. 하나 둘 셋 과거 미래다. 하나 둘 셋 미래 지나온 7년이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앞으로 갈 미래의 7년이 더 좋지 않을까 난 7년 동안 쌓아놨던 추억을 또 다시 처음부터 뭔가 하기 뭔가 아까운 느낌? 너무 아름다웠지. 소중했으니까 좀 더 기억에 남는 모멘트 세븐틴이 자연에서의 모멘트와 도시에서의 모멘트 저는 자연입니다. 나도 자연. 저도 자연. 저희가 항상 도시에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연에 가는 그게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이제 어머날 일본 어머날 할 때 교토에서 온천 갔었던 게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도시는 없나요? 저는 도시요. 저도 도시. 일단 뭔가 괜히 도시 하면 저는 LA에서 공연했을 때 공연장 공연장 거리를 이렇게 딱 지나갈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약간 자연과 도시가 쉬는 날과 일 같아. 뭔가 나는 나는 저는 쉴 때도 도시에서 쉬는 거 좋아해요. 저는 도시 인프라를 더 좋아해서 자동화는구나. 난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.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모멘트는? 저 있어요. 하루를 정말 고되게 끝낸 거야. 딱 내 방으로 들어왔는데 냉장고에 가서 맥초 한 캔? 아니요. 와인을 꺼냅니다. 오 와인. 근데 와인 많이 마시진 않아요. 두 세 잔. 한 잔은 조금 그렇고 한 두 잔에서 세 잔 정도만 마시면 두 잔에 두 잔에 두 잔에 렌 잔에 그게 아니라 몸이 파란해져요. 기분 좋은 나른함으로 이렇게 체인지가 되는 느낌? 나는 그 이제 곧 여름 되잖아 지금 굉장히 덥잖아 샤워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냉장고에서 차가운 우유 아니면 차가운 수박 꺼내고 나서 이제 시원하게 먹을 때 와 좋지. 좋지. 나는 멤버들하고 같이 놀 때 제일 재밌는 것 같아. 내 인생 리즈 시절은 이때지 영원히 박제하고 싶은 모멘트니? 저는 이번 핫인 것 같습니다. 네 이번 핫은 저는 60절 때 이뻤는데 60절 때 이뻤죠. 디노 씨는 디노는? 괜찮아요 없을 수 있어요. 진짜 얘기해 다시 들어봐요.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기억나는 거는 스냅슛이랑 독 때 어너드 앨범 때가 아닌가 락이주 때도 멋있었어요. 락이주 때도 괜찮았고 뭔가 그때가 저에게는 나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. 우리의 웃음은 다야.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모멘트가 있다면? 저는 일본 투어 했을 때 제일 기억이 납니다. 그때는 뭔가 제 인생 속에서 제일 힘든 시기라서 그 시기를 겪고 나서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앞으로 더 더 남의 한의 사랑을 주면서 더 수중하게 살아야 되라는 생각을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저는 재계약이었던 것 같아요. 다시 한 번 뭔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꾸었던 꿈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꿈 모멘트는? 나는 이런 꿈이 있었어. 어떤 꿈이었지? 기억을 못 하는 거야? 전 찍을 생각만 하는 거야. 민규 씨 퀴즈인 거예요? 퀴즈? 본인이 묻고 본인이 궁금해하는 여기서 끝내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. 나 진짜 말하고 싶어 있고 공감할 것 같아가지고 얘기해주세요. 잤는데 아침에 스케줄 딱 왔어. 자서 열심히 일을 했어. 꿈이 일을 하는 꿈인 거야. 그날 스케줄을. 내가 아침에 스케줄 갈 때 그 하루 일정을 다 열심히 했었어. 내가 아레나 때 껐는데. 열심히 일을 하는 듯이 하고 끝났다 집에 가야지. 차에서 눈을 딱 떴는데 이제 시작인 거야. 나 아레나 때 그랬어. 우리 세빈 씨가 아레나 때. 나도 이랬어. 나는 그런 꿈을 가끔 종종 꿔. 왜냐하면 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스케줄을 딱 타니까 꿈이 일이랑 이어지는 거야. 차에서. 하루 중 캐럿들이 생각나는 모멘트?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날씨가 너무 좋아. 재밌는 일이 있었어. 이걸 좀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항상 캐럿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저는 콘서트를 준비하거나 컴백 준비할 때 좀 가장 멋진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빨리 보여주고 싶고 그 반응을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. 저는 약간 삶의 감사함을 느낄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럴 때 좀 최근에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. 진짜 위보스의 팬분들이랑 장난칠 때도 많이 생각나시지 않으세요? 그렇죠. 이제 장난칠 거리가 떠올랐을 때도 많이 생각나는데 그 건덕지를 찾으려고 많이 몰색을 해요. 얘는 진짜 노력형. 근지근지 거릴 때. 앞으로의 모멘트도 함께할 캐럿 세계 한마디. 마지막 질문. 제가 생각하는 시즌은 이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추억 여러분과 만들고 싶어서 앞으로도 함께 가자. 마지막 반말이 좀 설렜어요.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그렇듯 함께 있을 거예요. 함께하자. 함께하자. 약간 웃음꽃 멘트처럼. 진짜. 우리 캐럿 분들께서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저희를 택해주신 게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정말 많은 보답을 할 거니까요. 저희를 믿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캐럿들한테 정말 의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많죠. 앞으로 저희 세븐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늘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매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. 정말 힘든 일들도 많았잖아요. 근데 앞으로는 정말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호랑이. 캐럿들 지금까지 되게 많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후에도 더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투어나 콘서트나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을 가깝게 만나고 싶어요. 저희가 데뷔한 지 벌써 7년이 됐는데 그간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듭시다. 여러분의 순간 그리고 저희의 순간도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 같이 그런 마음들을 잊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늘 어느 순간이나 캐럿들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복한 날들을 많이 만들자고요. 왜 웃는 거니? 만들자고요라는 말이 좀 웃겨. 만들자고요. 이건 꼭 이래요. 아무튼 만들자고요. 누가 뭐래든. 앞으로의 모멘트도 함께할 캐럿에게 한마디. 진짜 정말 항상 감사하고 같이 좋은 것만 보면서 좋은 길 같이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 정말 좋은 추억들 쌓을 생각에 굉장히 신이 납니다. 와해. 많은 좋은 추억을 이미 세워놓고 이제 앞으로 더 아름다운 미래에 더 좋은 추억들이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어요. 바람해. 정말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할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많을 테고 그 순간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사랑을 나눠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났는데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이 더 많다고 믿습니다.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모먼트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하는 모든 날들이 저희보다 조금 더 캐럿 분들이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지금까지 세븐틴 데뷔 7주년을 맞아 모먼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. 굉장히 뜻깊고 그리고 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7년간 변화 없이 저희 곁에 있어 주신 캐럿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도 좋은 모멘트 만들자고요 하면서 같이 하래요? 만들자고요 자 앞으로도 좋은 모멘트 만들자고요 캐럿들 고맙습니다